음악 시간 내서 운동하기 힘들다는 분들 참 많으시죠? 맞습니다. 운동 한번 하고 나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버리는 듯한 느낌 들고는 해요. 그렇지만 운동으로 하루가 짧게 느껴지지만 인생은 더 길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길고 즐겁게 만들어줄 필라테스 시간 오늘도 김희정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필라테스를 반전의 운동이다 이렇게 별명을 나름대로 붙였잖아요. 정말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이는데 너무 힘도 많이 들어가고요. 힘이 들어요. 꾀를 부리는 질문인 것 같긴 하지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글쎄요. 일단 동작을 그냥 따라하면서 흉내만 내기보다는요. 동작의 원리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몸을 쓰신다면 좀 더 빨리 동작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수월하게 필라테스 운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하면서도 너무 꾀를 부리는 질문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맞았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듯이 필라테스도 정석을 지켜야 기본을 지켜야 그게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 기본을 지켜서 필라테스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동작 어떤 동작부터 배워볼까요? 네. 오늘 첫 동작은 매트 동작이고요. 저번에 어드밴스 티저 배우셨는데 오늘은 하이클래스 고급 과정 티저 동작 배우실 겁니다. 네. 티저는 필라테스의 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하이클래스 티저 면 티저 중에서도 또 꽃인가요? 네. 왕꽃입니다. 네.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가장 어려운 고급 단계인 하이클래스 티저 어떤 동작인지 배워보겠습니다. 네. 하이클래스 티저 동작 함께 해보겠습니다. 매트에 누우셔서 어드밴스 티저 동작하고 똑같이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양팔은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마시면서 팔부터 팔이 천장 쪽에 오시면 턱을 당겨서 목 뒤 경추부터 올라오시고 상체를 드시면서 호흡을 내쉬어주세요.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시고 정점에서 허리를 펴서 몸 모양을 D글자로 보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는 그대로 고정이시고요. 마시면서 다리를 가능하신 만큼 밑으로 내리셨다가 다시 내쉬며 빠르게 원위치로 옵니다. 천천히 내려가시고 마시고 내쉬며 빠르게 차올리세요. 상체는 그대로 두시고요. 다리만 내렸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복부에 많이 들어가실 거고 오해를 반복하고 내쉬면서 다리는 그대로 고정이죠. 상체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선혜씨하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선혜씨 매트에 누워보세요. 팔은 머리 위로 들어주시고 다리도 30도 이상 띄워주세요. 다리 좀 잡아드릴게요. 자 마시면 팔 먼저 머리 들고 배임 들어가기 시작하시면서 내주세요. 밀어 올라옵니다. 턱을 약간 들어주시고 가슴하고 배도 내밀어보세요. 상체 그대로 고정이시고요. 마시면 천천히 두 다리를 배임으로 버틸 수 있는 만큼 내려주시고 내쉬며 빠르게 차올립니다. 다시 마시면서 내리고 내쉬며 업. 한 번 더요. 마시고 내쉬면서 업. 자 이제 천천히 내려가세요. 등 말아서 하나하나 내려줍니다. 쿵 떨어지지 않게 배임 주세요. 만세. 다리 무릎 구부려서 수식 자세로 가시면 됩니다. 양손 무릎 잡아주세요. 또 lên고เoires 영상으로 고정시켜줍니다. geographicalYaöööööööö. 엘고겊이에요. tae chen- Ni que leveloro神 yeahoööööös Ti- 네 하이클래스 티저 배워 봤습니다 선생님 티저 앞에 왜 하이클래스가 붙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우 배의 힘은 물론이구요 팔도 그렇구요 이번엔 다리까지 온몸에 정말 근육